수관호 선생님한테 욕먹을까봐 건너면 그냥 둬, 내가 나중에 반납할테니까. 욕은 나중에 먹고 밥부터 먹자. 뭐야? 어. 어, 어. 여기 왜 그러지? 금자 나와. 방금 나가 내가 너 여기 있다고 문까지 열어주던데? 와우. 나갔다 이제. 왜? 가라고, 너. 왜요? 멋있다. 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. 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. 아니. 그냥 Convention Forbiz Sargent Song에서 äv어 약을 받은 거같이. 아멘